11번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처음에 얘네들이 정지 상태로부터 4m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 이라고 놔요 그럼 전체 한 덩어리를 개로 봤을 때 omg 빼기 4mg 다시 말하면 합력이 mg죠 그 다음에 v가 되는 순간까지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면 합력이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겼을 겁니다 일운동에너지 정리를 썼어요 아니면 f는 ma 쓴 다음에 등가속도 제3식을 연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알아두면 되게 편리하다고 했죠 f는 ma를 굳이 이용하고 거기다가 등가속 운동 3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보다는 한방에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v인 순간 여기서 v였는데 갔다가 돌아오겠죠 끓어져 버리고 나면 얘네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변이값은 다시 s에요 v가 3v 된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상황은 이제 4mg죠 합력은 4mg 변이는 s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1m에 4m이죠 그리고 3v제곱에서 v제곱 속도 제곱의 차를 구하게 되면 8v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일에너지 정리를 두 번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게 4배잖아 4배 근데 요게 8배니까 얘가 이놈의 두 배면 되겠네 1대8 2대1 그래야 1대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놈의 절반이 요놈 아니면 요놈의 두 배가 요놈이다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보이죠 라지 m이 스몰 m이 나옵니다 라지 m이 스몰 m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장력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 장력은 이 전체 덩어리의 합력이 4mg잖아 4mg를 질량비로 분배해 볼까요? 그러면 4mg의 이놈 이놈의 합력이 요장력이거든 요놈의 합력이 요장력인데 5분의 1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5분의 4mg라는 장력이 걸리면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하면 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시간 한 배를 핑계로 댈 수도 없죠 그렇잖아? 11번이면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은 없거든 아직은 이제 뭐 이런 어떤 기초역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어떤 노련함,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버리면 삐질 양이 나오고 삐질 양이 나오면 어쨌든 삐질 양이 나오면 눈치껏 여기서 뭐 F는 MA를 쓰든 뭐하든 이것도 이제 합력을 질량비로 분배해서 찾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시면서 아 저런 기술들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11번은 그렇습니다 13번은 사실 이건 정신만 차렸으면 괜찮은데 상대 속도와 운동량 보존 문제는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격을 변화를 줬단 말이야 간격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A, C 상대 속도가 크기만 구하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는 0이에요 그 다음에 B, C 상대 속도는 B, C 상대 속도는 여기는 0이었고 여기는 4분의 4분의 3분의 4죠 3분의 4 3분의 4 여기는 다시 0입니다 상대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상상을 해보면 A하고 C는 1씩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B, C는 속도가 똑같아요 속도가 처음에는 똑같았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1씩 가까워지려면 A가 C보다 1 빠르면 되죠 처음에 충돌이 일어나기 전 속도는 상대 속도만 체크를 해도 바로 나와요 그럼 1초 때는 얘네들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아서 얘네들이 먼저 충돌을 하겠죠 A, B가 충돌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 속도가요 어차피 C는 고정돼 있으니까 C는 1m per sec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1m per sec일 텐데 3분의 1씩 가까워지려면 A, C가 3분의 1씩 가까워지려면 얘가 3분의 3이니까 얘가 3분의 4m per sec가 되면 되겠네요 충돌 후에 그 다음에 B, C가 3분의 4씩 가까워지려면 얘가 3분의 3이니까 3분의 7이면 되죠 잘 보세요 어차피 질량이 속도 변화에 반비례하니까 얘가 3분의 4 변할 때 얘가 3분의 2 변했잖아 이 놈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 놈의 질량은 2배가 되는 거죠 얘가 3분의 4 속도 변할 때 얘는 3분의 2밖에 안 변했으니까 질량이 얘가 2배다 그 다음에 B, C가 충돌하고 나면 이건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거든 더 이상 간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0이 됐다는 얘기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를 M이라고 하면 보세요 한 덩어리가 된 이후에 A하고 C는 B 플러스 C하고 A는 C는 이제 B 플러스 C의 1원이 되겠죠 A하고 C가 간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A 속도하고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된 융합한 후의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운동량 보존 쓰면 되지 운동량 보존 쓰면 3분의 7M 그 다음에 라지 M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의 한 덩어리가 된 후에 3분의 4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M이 나오죠 라지 M은 3분의 1 라지 M이 M이죠 라지 M이 3M이 됩니다 이 놈의 질량이 3M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A질량 대비 C질량의 B값은 물어봤잖아 A질량에 비해 C질량은 몇 배냐 2분의 3배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상대 속도다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속도 처리하고 운동량 보존 두 번 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물론 뭐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직 연습을 많이 안 해본 경우에는 기출을 이제 1회독을 완료했다든지 개념 바로 떼고 기출 풀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에게는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좀 약간 학습의 어떤 페이스가 좀 느려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뭐 체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출 개념을 끝내고 개념 기출을 끝내고 기출 2회독이나 3회독을 하면서 N제 병행 정도 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미뤄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6평까지도 6평이 뭔지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6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전집단 참여 시험이고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미끄러져서는 안 되겠죠 6평에서 뭔가 이렇게 삐끄덕거려버리면 사실 여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막 프레셔를 굉장히 높게 받는 상태에서 그 좀 힘들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학습을 선순환으로 끌고 가려면 6평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3,4월 학평보다는 향상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뭐 전 범위를 두루두루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몇 개의 그 중요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중요 유형들을 집중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좀 별도의 학습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됐죠? 그래서 몇 번의 학습은 여행을 중심으로